독수를 한 번 두는 거야, 독수. 독수야. 독수를 한 번씩 두는 거야. 그럴 땐 에이, 한 번 해버려, 젖어버려 할 때 하는 거야. 사실은 소리는 성실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알팡지게 해야지 겉머만 짠뜩 들어서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데 겉머도 우리가 배워야 돼. 너무 겉머도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속여먹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 듣는 사람, 겉머도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아니, 너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니까 내가 한 번씩은 내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야. 산물삼짓날 시작 산물삼짓날 여은잔 날아들고 여은잔 날아들고 호접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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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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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립, 나 호접은 변, 변, 나무, 나무, 송립, 나 가지 꽃 피었다, 추몽을 떨쳐 가지 꽃 피었다, 추몽을 떨쳐 원산은 암맘, 큰산은 주홍중 원산은 암맘, 큰산은 주홍중 큰산은 주홍중 원산은 암맘, 큰산은 주홍중 원산은 암맘, 큰산은 주홍중 원산은 주홍중 원산은 암맘, 원산은 암맘, 큰산은 주홍중 원산은 주홍중 원산은 주홍중 기암нд維 wholes 좋았어 매산이 울어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저 골물이 콜콜 저 골물이 콜콜 열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요? 더 가위한테 구구죠 열의 열두 골물이 열을 미리 올리지 마 열의 열두 골물이 열 안 올라가 누가 올려 열의 열두 골물이 두에서 올리는 거야 열의 열두 골물이 한 뒤로 합수허차 천방저 지방저 천방저 지방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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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적인 소리 있죠? 짜증나게 신경질적인 소리를 올려 천방저 지방저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얼턱저 구부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성깔 더러운 사람으로 인상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소리를 막 기대로 막 이렇게 하려면 막 성깔 참 저 여자 더럽겄다 이 소리 들어요 어려서 참 짜증쟁이고 성깔 더럽겠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 할 때 너무 무섭다고 그랬어요 3월 삼진날 시작 연잔 날아들고 오저분 편편 오저분 편편 나무나무 송립나 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가지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그렇지 원산은 아맘 큰산은 충중 원산은 아맘 큰산은 충중 군산은 충중에서 항상 상습적으로 틀리는 회원님이 있어요 원산은 아맘 큰산은 시작 원산은 아맘 큰산은 충중 군산은 충중 군산은 충중 그렇죠 원산은 아맘 큰산은 충중 원산은 아맘 큰산은 충중 군산은 충중 기암은 충충 기암은 충충 매산이 울어 매산이 울어 천리 시내는 충중 청산으로 돌고 천리 시내는 충uke 시내는 시 내는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시작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열의 열두 골무리 열의 열두 골무리 한티로 합수허쳐 한티로 합수허쳐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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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방저 지방저 시작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천방저 지방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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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갔다 해야 돼 그 장단 박자 안에서 해야 되니까 천방저 지방저 천방저 지방저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얼턱저 구부저 얼턱저 구부저 이렇게 삼몰삼짓날 연잔나라들고 삼몰삼짓날 연잔나라들고 고저분 변변나무나무 송립나 고저분 변변나무나무 송립나 가지꽃 피었다 추몽을 떨쳐 가지꽃 피었다 추몽을 떨쳐 원산은 암밤 큰산은 충조 원산은 암밤 큰산은 충조 기암은 층층 배산이 울어 기암은 층층 배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비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콸콸 비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콸콸 열의 열두 골무리 한 티로 합수 헛초 열의 열두 골무리 한 티로 합수호차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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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잘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깔끔하고 그 다음에 강약이 있고 엣지가 있어 구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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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조